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프로 예상 가면 프로가 뭡니까 돈 받고 예상하는 유료 예상가 아니에요 검빛 코리아 경마왕 이런 포털 게시판이 열려있는 예상가라면 또는 요즘 유행하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운영하는 예상가라면 적어도 그래도 경마를 안해도 하루에 한 번쯤은 포털에 무슨 글이 올라와 있는지 경마 팬들의 동향은 어떤지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하는 예상가들이 있어요 아 나는 남이 글 안 봐 안 들어가 봐서 난 모르겠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남이 글 안 보고 남이 예상 글 안 보고 경마 팬들이 무슨 글 쓰는지 모르는 예상가가 그게 무슨 프로 예상가입니까 그러잖아요 남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야 내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마 팬들이 무슨 경마심이라 그럽시다 경마심 그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적어도 내가 프로 예상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게시판에 여러분들 팬한테 글 한 자 안 쓰고 소식 한 자 없다가 이제 조만간 경마 열리면은 막 우두두두둑 그냥 벌떼같이 달려 나와가지고 아 그동안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귀 열심히 하고 경마 연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금주 축주부터 여러분들께 구구구 상황 한번 낼 거 관리바 많이 찾아놨습니다 이런 썰레발이 푸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우리 예상가들 요즘 그런 말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경마 예상가로 먹고 살기 힘들다 때려쳐야 되겠다 딴 놈들 잘들 번대는데 잘 버는 놈들도 꽤 있다는데 나는 왜 매출이 안 오르는 거야 이런 말 하는 예상가들한테 조철이 주제 넘게 조언 한 마디 할게요 그래갖고 돈 벌겠습니까 그래갖고 팬들이 찾아주겠습니까 그래갖고 매출 오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한 콩떡입니다 요즘 경마 팬들 경마 고객들이 어디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경마 휴장이 되었건 어쨌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게시판에 글 올리는 예상가도 있습니다 경마 할 때보다 휴장 중인 3개월 동안 더더욱 열심히 방송하고 영상 올리는 매주 팬들 찾아가는 그런 예상가도 있습니다 그게 나를 믿고 나를 생각해주는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돈 못 버는 예상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절대로 상대방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실력은 내가 최고야 낭말로 메이저라는 놈들은 막 구라빨 말빨 광고빨이지 그런 걸로 돈 벌지 실력은 내가 최고야 절대 남 인정 안 해요 또 남이 예상이나 남이 예상 나번을 알로 봅니다 무시해요 내가 제일 잘 맞춰 환수 타령하는 사람들 환수는 내가 제일 좋아 고배당은 내가 제일 잘 맞춰 복병은 내가 최고야 조교는 내가 최고 복귀는 내가 최고 소스는 내가 최고 전부 내가 최고야 근데 도루 왜 못 벌어 절대 남을 인정을 안 해요 이런 친구들한테 한마디 좀 할게요 그래 네 똥 굵다 네 똥 굵어 또 고집이 무진장 세요 오리지널 똥고집들이에요 나보다 잘난 누군가가 조언이나 충고를 하면 절대 안 들어요 꼴에 자존심들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내가 못나서 못 버는 겁니다 나보다 저놈이 잘나서 저놈이 더 잘 버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이런 간단한 것조차 인정할 줄 모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세하고 실세하고는 다른 겁니다 허세는 개뿔도 없으면서 실속 없이 과장되게 부풀리는 게 허세예요 실세는 실제로 있는 놈이 실속 있게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실세입니다 잘난 척 하는 거하고 잘난 것 하고는 다릅니다 있는 척하고 있는 것 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험담하고 비평은 다른 겁니다 예상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마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한마디 말 한마디 해도 말뜻을 잘 생각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나가는 사람들 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났는지 뭐가 모자라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죠 잘 버는 놈들보다 노력은 안하고 덜하고 돈 벌라고 하면 그게 쉬워요 잘 버는 놈들보다 내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히 돈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 3개월간 경마 휴장기 동안 경마 사이트 본인 게시판에 글한 줄 안 쓰고 있는 예상가님들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한 번 없는 예상가님들 어쩌다 한 번 뜬금없이 나타나갖고 어그로 끌라는 제목 하나 달아놓고 수작 부리는 예상가님들 조철이 보기가 양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분들 절대로 돈 못 법니다 조철이었습니다 2 3 3 5 5 6 6 6 9 10 10 10